무장위 일반 유모를 획득합니다 백년퍼즐 수 백년지나... 현류... 육아압 삼드로 현류 갓뚱기 어서오세요 삼드로 현류 갓뚱기 여기서 카드를 고르라고? 왜? 왜 여기서 골라야돼? 아앜 먹을래 현류 현류 전둥 드로킥 대검 드로킥? 현류 하이구 찬 하이구난 안되 하이구 찬 하이구 찬 하이구 찬 나와도 저렇게 나오냐 경로? 전투의 함성 양초 꺼져 양초 있으면 골칫거리로 들어오고 볼 수 있다 응 응 응 딸이 기자? 아냐 와플이나 처먹어 아닌가? 제거할까? 제거다 계속 할까? 제거다 계속 할까? 당신은 혹시 민털터리? 제거다 합시다 뭐 제거하다 보면은 뭐 길이 보이겠지 전투체면이다 길이 보이 달달한 현류 진화불붐기 슬라임팩 죽었..잠깐만 전에도..전에도 이러다가 내가 죽은적 있는거같은데 아..몰라 지나불불불낀데 지는거는 좀 아니지않나 됐다 불불끼.. 아 이거지 아 전에 이렇게 왔다가 졌어 근데 화형 연사 형상 연사 드롭킥? 진짜 드롭킥 덱으로 가나? 또롭킥 가면도 있네 또롭킥 현자의 돌 현자 타임의 돌 현자 타임의 돌 누군가가 환자 얍 양자의 순서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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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겁나 약한데 역시 고구만 흘레파열열 흘레파열 사망각인데? 흘레하나 더 나왔다 흘레파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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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거리가 제일 세다 징끈 징끈 넣고 진짜 연사드룩킥 가야되나? 탑클라스 타격 수빈 흘레파열열 야 임마들 너무 세다 펌칭으로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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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힛 갯벽딜 갯이 너무 노달인데 죽시보 어어어어어 잠깐만 어어어어 흰 법상태 지는 아이언클레드 아 얘네들은 그래도 불풍기로 정리된다 불풍기 선에서 정리되지 얘네들은 아 왜 혈류 아 그걸 왜 썼나 타락 타락 쓰면 안 돼 끊긴단 말이야 여덟사 강화해야 되나 뭐 강화해야 되지 지금 끈 자까 그냥 아이 징끈 강화 좀 해줘 불풍기 하나만 쓸까 그래도 불풍기는 지워지는 카드니까 그렇게 안급하겠지 뭐부터 지워야 돼 파괴 전환 파괴되니까 그렇게 안급하겠지 징끈 징끈 안 돼 개망했네 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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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긴 사나? 생각보다는 잘 잡았네 생각보다는 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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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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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지불로 쌍쌍 채워 오 고데기다 아..블리트 왜 저기있냐 아이씨 엘리트를 다 패고 갈 수는 없을려나? 엘리트 4발이 그냥 여기로 가 엘리트 4발이 아 얘네들도 아이 천둥집을걸 엘리트 4발이 엘리트 4발은 . 즐겹네. 흘려보내기. 천천히 슈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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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사 드롭킥 어 드롭킥이다 아 이런 젠장 야 더 뽑아봐 아이 아이 으잇 아이 왜 드롭킥 안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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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 오브 백센드 오더 오브 백센드 진짜 게임 힘들게 하네 디펙트 하는 느낌이네 아니 왜 3마리만 나와 아까부터 자꾸 힘들어 뒤지겠네 천둥님 그립십니다 천둥뒤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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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경로가 보스가기 전엔 강화가 되야될텐데 달팽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 일단 불줘야 하이씨 하아 아 기분 나빠 아 저 인공군 런쇄까냐 아 제발 강타 아이고 강타 깨시네 어떻게 잡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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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차은 것 같애형 경로 강화돼있어 이제 자...방어도 챙기겠지? 아이언 디펙트 아이언이야 아이언 내일 곧 개강이라구요 마지막 햄버거 마지막 햄버거 암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햄버거 현류 아니 왜 강화된 현류만 나오냐 강화된 카드는 왜 현류만 나오냐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안 돼 잠깐만 야 야야야야 아니랬다 다음 턴에 때려잡아야겠는데 칠십 두 대만 때리자 칠십 두 대만 때리자 딱 때려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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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콤 무한 콤보 던는 아이언 클레드 붅 아 근데 체력 17로 어떻게 몹스 잡지? 아니 앞에 있는 엘리트나 잡을 수 있나? 엑스한 기억 어 드로킹 하나 더 나왔다 안돼 이 자식들아 이거 불풍기로 잡는게 낫지 않을까 아 시원하다 얘네들 나와서 다행이다 얘네들? 들이 아닌데 하나인데 이거 실 먹고 가는게 낫게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경도 남겨둘보려 그랬다 아씨 됐다 최대한 이랬다 그래도 팽이? 팽이 된 필요 없어요 펭이 된 필요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력 없을때 아껴 먹으라니까 체력? 에너지 없을때. 한솟카카. 이럴때 꺼내먹었어. 지금은 달팽이가 더 쉽지 않을까요? 도누데카 인공물 3개 못갈것 같은데? 그전에 드실것 같은데? 아이 미친.. 아으으윽.. 이공물 억힐까.. 이거.. 천둥님 그립스입니다. 천둥님.. 천둥님 단타 여덟 번 언제 쓰지 단타 여덟 번 와 힘들다 개 힘들다 그래도 이제 도노에서 에너지 뽑아오면은 됐다 됐다 연사를 섞으면은 에너지가 오르니까 해냈다 근데 창방 창방도 인공물이 있는데 아씨 아 왜케 첨파기 드럽냐 인공물 그만 그만 걸어 인마 창방 인공물 두개지 두개 어떻게 까지 디펙트 체험인데 거의 창 심장은 그전에 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우지 현류 세장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수비 지우는게 맞나 파괴 지울까 파괴 쫄려서 못쓰겠는데 그때 저담 있잖아 전투체면 지울까 아니야 전투체면 필요하다 스킬포션에서 충격파 뽑아야됨 스킬포션에서 충격파 뽑아야됨 충격파 으아악 기사 들고가자 팽이도 있네 스킬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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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진화 불복이 역시 아이언클레드 진짜 역시 아이언클레드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제발 젠장 진짜 역시나 영클래다 이게 되네 힘들 줄 알았어 힘들 줄 알았는데 아 가지 가지 엥 뭐야 안 먹을 거야 꺼져 어둠의 봉 어둠의 봉 코스트 없겠지 지나만만 있어도 충분히 들어도 될 거니까 제발 아이고 개같은거 아 조진거 아님 타도 저게 타냐 엘리트 각인데 이거 얼트기가 없네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헷갈렸다 헷갈렸다 이거 안 되나 이거 경로 연사 드롭킥 되지 이렇게 장소도 딱 맞지 혈류 태우자 아 미친 연사 남아있었어 아아 연사 아이씨 아 연사가 열었었지 덱이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뒤지는거 아냐 잠깐만 경로 2댐 연사 2댐 죽진 않 죽진 않겠 아참 아참 안되네 이거 쓰읍 리겜 해야되네 안 되는구나 아 되긴 되겠다 근데 이걸 파괴가 이걸 파괴가 그니까 이게 경도 쓰고 아닌가 아예 안 되나 아 여기서 드롭킥 뽑으면 된다 50% 확률로 되네 50%인데 두 번대 쓸 편 자 여기서 드롭킥 뽑으면 연사 남아있으니까 두 장 드로우가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뭘 써야되지 아참 아참 여기 불주정 나오잖아 이거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거 아닌가 아닌가 상관있나 클립을 닫았습니다 아참 제발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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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다 아 이렇게 아 별로 어려운 전투가 아니었는데 뭘 짓했네 하이구 하이구 흘레가 들어가면 무한히 안되는데 흘레를 태울 수 있겠지 흘레 태우고 가자 도시락 그리고 이제 그냥 경로 연사 드로킥만 하면 됩니다 모동되면 맞아야되지만 아, 경로 연, 연수 안 썼다나? 경로 드로킹만 해도 되나? 아, 이거는 부상때문에 아, 아무튼 경로 드로킹만 해도 놀지 허접, 습 아, 허접이라기엔 너무 힘들게 이겼는데 아니, 근데 저거 파괴 오늘의 트롤 오늘 파괴해 파괴당했다 니 카드 파괴해 쓰릉 다리에 불 붙은거 봐 드로킹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버타임 같은거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